모두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연예계의 대표 사랑꾼 부부들 부부란 한 글자로 짝, 두 글자로 하나, 세 글자로 나란히, 네 글자로 평생 친구 그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표본이자 모범사례가 된 두 사람 그렇다면 포스트, 최수종, 하이라 를 꿈꾸며 백년가약을 맺은 신혼부부 스타들은 누가 있을지 지금부터 차례차례 만나보시죠 그 첫 번째 후보는 바로 아이돌 커플 천둥, 미미씨입니다 그룹 앰블랙 출신이자 산다라박의 동생인 천둥씨와 구구단의 멤버였던 미미씨 두 사람은 4년간의 열애 끝에 지난 5월 웨딩마치를 울리며 마침내 부부가 됐죠 아직 근데 한 달 차밖에 안 돼가지고 너무 실감이 아직 안 나고요 아직 그냥 약간 부부라기보다는 조금 더 남자친구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저희가 정말 오손도손 같이 지금 신혼집을 꾸미고 있는데 그 모든 과정이 너무 행복하고 제가 생각해도 저희 모습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막 이렇게 소품 하나 하나씩 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행복을 느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결혼식 직후 두바이와 몰디브로 신혼여행을 떠났던 두 사람 평소 쾌활하고 발랄한 커플답게 여행지에서도 재밌는 일이 많았다고요 두바이에서 사막 투어를 갔는데 저희가 나름 정통 위상도 사고 이렇게 해서 되게 멋있게 사진을 찍었다고 생각했는데 사진을 보니까 합성 사진처럼 나왔더라고요 좀 로맨틱한 신혼여행을 생각했었는데 저희가 하니까 너무 코미디처럼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게 잘 즐겼던 것 같아요 여행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오자 드디어 진짜 부부로서 첫 발을 내딛게 된 두 사람 역시 함께 살게 되면 가사의 분담이 우선일 텐데요 아직은 제가 90%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보통은 음식물이나 분리수거, 팔레 설거지랑 음식도 제가 하고 요리 너무 맛있어서 저는 항상 집밥 먹고 싶을 때 오빠가 해준 밥이 집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집밥 먹고 싶다 이러면 오빠가 가끔 요리도 해주고 아내 미미 씨를 위해 요리는 물론 대부분의 가사일을 전담하고 있는 천동 씨 그가 이렇게 사랑꾼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었으니 평소의 그런 일상 모습들도 굉장히 존경스럽고 또 너무 대단하신 분들인 걸 저희가 알고 있어서 저희의 롤모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가 평소 롤모델로 생각하는 지인 때문 그런데 그 롤모델의 정체가 바로 최수종 하이라 씨였다고요? 천둥이가 하이라 씨하고 주말 드라마를 같이 했죠 드라마라면서 제가 엄마하고 아들로 나왔습니다 그때 인연을 시작으로 드라마 끝나고 나서도 볼링 모임을 해서 볼링 멤버로 같이 가다가 어느 날 천둥 씨가 여자친구를 데려온다고 딱 데려온 사람이 바로 미미예요 한 달에 한 번씩 꼭 모임을 합니다 가까운 곳에 행복한 결혼 생활에 정답지가 있는 셈 이제 천둥, 미미 씨 부부는 딱 두 가지 목표가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2세 계획이 있고요 오빠 솔로 앨범도 많이 내고 저도 솔로 앨범도 내고 해서 좀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저희는 좀 빨리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올해 말에서 내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활발한 활동은 물론 엄마, 아빠를 쏙 빼닮은 2세 소식도 기대할게요 호스트 최수종 하이라 를 꿈꾸는 두 번째 신혼부부 스타는 김길이, 문지인 씨 커플입니다 김길이 씨의 용기 있는 고백을 통해 오랜 친구 사이에서 연인으로 발전한 두 사람 제가 느낀 지인 씨는 그렇게 낮은 사람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좀 높아 있는 상태고 진짜? 응, 낮은 구석이 있을 뿐이지 그냥 그래서 그 낮을 때의 매력이 엄청나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그들은 빠르게 가까워졌고 문지인 씨는 코미디언답게 유머러스한 성격과 듬직한 모습을 지닌 김길이 씨를 보며 결국 결혼까지 생각하게 됐다는데요 늘 어디선가 누가 오빠를 찍고 그 정도로 그냥 자체가 예능이고 자체가 연예인이에요 그래서 나는 재밌어요 재밌고 그냥 지루한 일상이 없는 거죠 오빠랑 있으면 배우자로서 이제 미래가 같이 잘 그려지고 자신감이 생겼을 거야 하지만 이미 혼자 결혼 전부터 유부남의 마인드로 살고 있었다는 김길이 씨 그래도 버진 로드를 걸어들어오는 신부를 보니 만감이 교차하는 듯 결국 결혼식 날 눈물을 보이고 말았죠 그렇게 지난 5월 부부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된 김길이 씨와 문지인 씨 이후 두 사람은 하와이로 허니문을 떠나며 인생의 단 한 번뿐인 달콤한 시간을 즐겼는데요 앞으로도 알콩달콩한 신혼일기 자주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포스트 최수종 하이라를 꿈꾸는 신혼부부 스타 다음 후보는 줄리엔 강과 제이제이 씨 커플입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쭉 친구로 지냈던 줄리엔 강과 제이제이 씨 솔직히 처음에 처음에 약간 내 스타일이었지 내 취향이었어 근데 진짜 그냥 일 때문에 그런 선 약간 지키고 있었어 그거 말고 그냥 성격만 너무 좋았어 너무 친절했어 그러다 연인으로 발전한 두 사람은 공개 연애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깜짝 약혼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거 보세요 그래서 번지를 오빠가 조심해 숨 먹잖아 아 숨 숨 아 숨 해비 이후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결혼식 준비를 착착 시작한 두 사람 기억에 남는 거 준비를 했던 그 과정하고 그날 그 과정이 되게 기억에 많이 남고 그래서 난 셀프 웨딩 좋았던 거는 우리 같이 막 꽃 썰어 가고 그리고 막 이렇게 옷도 같이 입어보면서 막 하고 그랬던 기억들이 나중까지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 그렇게 줄리엔 강과 제이제이 씨는 하나부터 열까지 정성들여 둘만의 디데이를 준비했고 마침내 지난 5월 10일 한 편의 영화 같은 결혼식의 주인공이 됐죠 사랑하는 지윤아 이후 크루즈를 타고 캐리비안으로 초호화 신혼여행을 떠난 두 사람 짧은 연애 기간을 거쳐 결혼한 만큼 두 배로 행복한 신혼을 만끽했으면 좋겠네요 연예계의 동료에서 평생의 반려자가 된 스타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서로 함께 의지하며 늘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랍니다